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차 나왔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의 메인 빌런 박시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투 짐의 꿀잼 유첩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일단 허기허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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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그그그 허기허기 그 인형 스킬 플레이어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도착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아! 다음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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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hat 어 오오오.. 저 박 Cath rule 이상한데 sä가 뭐야 뒤에서보고 날아와여 퀴를 노리고 있던 박 picking 어머! 와아아아아아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긴장한 플레이어 얘는 다른 장난감들을 또 잔뜩 발견합니다 뭐야 이건? 뭐야 응애 시점 박시부야? 아니네 진짜 응애 박시부였네 자 박시부 8vs 플레이어 8 오 전기 8 오지마 오지마 아마 귀여운 말은 잘 안전을 지켜낸다 근데 내가 이 것들을 안전을 지키는거 알겠어? 내가 이 것들을 안전을 지켜낸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믿어야지? 소각장에서 더 인형들을 발견한 거네요 애기들을 이름도 다 지어줬어 이름도 다 지권두기 내 다 지권두기 자식을 어? 프로토타입 있었나봐요 완벽한 박시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중애들은 다 박시부의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실패착돌이죠 얘는 사운드가 이상하고 그리고 얘는 좀 괜찮아 보였지만 꺼냄어 결정적으로 사람을 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사람 의지를 갖고 만든 박시부가 탄생 된 거죠 실패작들은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플레이타임의 사장 이 사람이 엘리엇 르드윗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프로토타입들을 다시 좀 회수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의 프로토타입들은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다시 연락이 없을 것 같아 너 그냥... 삶을 버렸네? 네, 아주 근데 저의 생명체라고 하고 너는 죽음 너는 생명체라고 할까 하지만, 생명체라는 걱정은 생명체라고 하는 상황이 이 프로토타입들은 제 작은 성장들처럼 그럼, 네가 빨리 안녕하시길 바라 Hey, it's not so bad. Maybe you'll meet a nice chill in the box one day and have babies of your own. I can make that happen to you. bert 6 슈오오! 오 야, 어디까지 달리는거야? 힘 센 거 벌써 빡시고. 으웨이! 락시! Your first word. 어허 락시! 락시는 괜찮나봐요. 자, 그리고 얘가 양말 모양을 쓰고 있는 인형. 싹시. 싹시! 아! 폴이 잡혀있었어 어 그래 동생이야 다른 플레이어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거 사장 vs 박시부 최승자는 누가 될까요 약점을 다 알고 있어 박시부의 사장이라 일단 박시부는 구했고 빡빡이었어? 그래 너의 안전점 약한 포인트 전부 알고 있다고 자 어찌해야될까 플레이어가 어? 인형뽑기 가냐? 그럼 아기 만에 따면 먼저 구해올 생각이 든가 프로토타입을 보내주세요 절대! 그럼, 당신의 선택을 드렸어요 이 순간에 내놓으세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도! 오케이, 일단 애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버리낄게 없다 보내버려! 마무리! 와아아아 깜짝 놀랐어요 으아아아 와아아아 뭐야 하다가 갈렸나봐 박시부 괜찮니? 아, 그래요 박시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야 행복한 마무리 다행이네요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 죽기 다행히 정도면 음료 그니까 네 네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